자 우리가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데요 and가 뭐에요? 그리고 또는 그리고. and 그리고. 뭐뭐와 뭐뭐과 혹은 그리고 이런 뜻이죠. you and me 그럼 뭘까요? you and me. me 그러면 뭐에요? 당신과 나는. 당신과 나는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요. you and i 뭐에요? you and i는 뭐에요? 너와 나. me가 나올 때는 당신과 나를. 당신과 나를. 당신과 나를. you and i는 두개다. 주어로도 쓰이니까 당신과 나는. 당신과 나. 당신과 나는. 이렇게 되겠죠. 요걸 잘 알아둬야 되요. 당신과 나는 친구이다. 그럼 뭐야? you and i are friends. are friends죠. 두명이니까 무조건 are를 써야되. you and i am 그럼 틀려. i am이 혼자 쓰일 때는 im이지만 두명이 나올 때는 you and i are가 되야되. you and i are friends. 칠판 봐. 뭐라고? you and i am friends. 그럼 마저 틀려. 틀려요. 틀리죠? 수유라. 수유라. you and i am friends. 그럼 마저 틀려. 틀려. 틀려? 연서야. you and i am friends. 그럼 마저 틀려. 틀려. 틀려? 아 맞아요. 저봐. 수유리하고 지금 연서는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어져. 자. you and i는 두명이기 때문에 m을 안쓰고 are를 써요. 둘 이상일 땐 무조건 are를 써야되. is도 안되고 m도 안되. m이나 is는 한명일 때만 쓰는거야. 이해되 이제? 그래서 두명이니까 you and i are friends가 되는거야. we가 몇명일까? 두명이상일까? 한명일까? 우리는이니까 두명이상이잖아. 그래서 we are를 쓰는거야. we are friends 이렇게. 이해되? 한 번 더. they는 한명이야? 여러명이야? 여러명. 자. 이제 수련이 가만있고 요번에는 민서하고 수련이만 대답해봐. 여러명. they는 몇명이야? 여러명. 두명이상이야. 그래서 is을 써? are를 써? are. are. 잘했죠. 잘했어요. 연서. they are friends. 그들은 친구이다. 이렇게 되는거야. 자. 요거 아는 사람 손만 들어봐.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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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ooks.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만 들어봐. 어? 연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예. 2등답다. 해봐. 시작. 그들은 책들이다. 그들이 사람인데? 알기별 찬스 오머타임. 한 번 더 기회줄게 해봐. 안돼요? 배웠는데 좀 까먹잖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수련이 해봐. 뭐? 그들은? 응. 어? 수련이도 요즘에 공부 안하네? 까먹었네? 책들이. 어? 수련이도 요즘에 공부 안해요. 그러니까 까먹었어. 옛날에 알았었는데. 이게 책들일 때는 데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래야 돼요. 아. 그치? 수련이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잖아. 공부 안하네 수련이. 자. 열심히 해야 돼요. 데이가 books. 그것들은 책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이가 입안에서 하니까 나태해줘서 공부를 안하잖아. 어차피 1등이니까. 그래서 5시 클래스로 이제 옮겨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요번엔, 오아에 대해서 Com. ㅡ아에 대해서 해볼까요? 뒤에는 오렌지 써볼게 그럼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사과들 또는 오렌지들 그렇죠 오아는 또는 혹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과들 혹은 오렌지들 사과들 또는 오렌지들 이렇게 되는 거야 Do you like apples or oranges 그런 거야? 너는 사과들을 좋아하니 혹은 오렌지들을 좋아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거 알겠어요? 네 자 수율이 집중해 수율아 Do you like apples or oranges 해석해 봐 여길 봐야지 왜 거길 봐 시작 네 그런 뜻인데 약간 틀렸네 연서가 해 봐 너는? 너는 사과들 또는 오렌지들을 좋아하니? 수련이가 해 봐 당신은 사과들 또는 오렌지들을 좋아하나요? 어 그렇게 해도 되고요 Do you like apples or oranges 당신은 사과들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혹은 오렌지들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돼요? 네 자 이번에는 버스를 합니다 버스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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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아니다 어 어 어 보이 나는 소년이 아니다 나는 소년이 아니다 맞아 but but 여자이다 but 뭘로 할까? 여자이다 유니버스티 스튜던 스튜던트로 할까? 네 뭐라 스튜던 그럼 뭐야? 나는 나는 소년이 아니지만 졸업 때는 A가 아니라 B다 나는 소년이 아니라 학생이다 이렇게 네 왜? 내가 여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I am not a boy but but a girl 그래도 돼 나는 소년이 아니라 소년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수요일이 똑바로 앉아요 항상 좀 지나면 집중을 못해 선생님 똑바로 앉아 선생님 응 그 I am 나 너 boy but I 안되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 I am not a boy but but a girl 나는 소년이 아니라 소년이다 but 뭐뭐가 아니라 but 그러나 뭐 이런 뜻이야 이해돼? 이해 돼? 응 여기까지지만 자 그러면 까짓 거만 하나 더 해야지 뭐 그치? 응 써봐 그녀는 그녀는 나의 엄마가 아니라 너의 엄마이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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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엄마가 아니라 너의 엄마이다 She is 엄마가 아니라 나의 엄마이다 어 She is 그녀는 나의 엄마가 아니라 She is not my mother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치고 your mother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이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but 괄호 안에는 but이 들어가야 되겠죠 but b-u-t 네 b-u-t b-u-t but 그래서 not a but 자 다시 한번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요 중요하니까 적어요